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와 함께하는 성적 권리 존중하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성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문제 중 3개 이상 맞추면 여러분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보기 싫은 야한 만화를 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당당히 거부의사를 밝힌다. 2번, 같이 본다. 3번, 싫긴 하지만 친구니까 예의상 말할 수 없다. 정답은 1번, 당당히 거부의사를 밝힌다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고 채팅 중에 성적인 불쾌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기분 나쁘지만 같이 채팅을 계속한다. 2번, 대화 내용을 저장 후 신고하고 창을 닫는다. 정답은 2번, 대화 내용을 저장 후 신고하고 창을 닫는다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오빠가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1번, 아는 오빠니까 문을 열어준다. 2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3번, 계속 두드리면 열어준다. 정답은 2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입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동네 형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데 어떤 형이 내게 귀엽다며 뽀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기분 나쁘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2번, 기분은 나쁘지만 귀여워서 그러니 참는다. 정답은 1번, 기분 나쁘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입니다. 싫은 느낌이 들면 싫어, 하지마 라고 말해야 해요.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4개의 문제 중 3개 이상 맞추면 여러분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와 상대방,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즐겁지 않고 한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낮은 사람일까요? 네, 이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성적인 장난을 하는 친구에게 그만하라고 했을 때 즉시 멈추고 사과한다면? 이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싫다는데도 귀엽다며 뽀뽀를 자꾸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떤가요? 그럼 지금부터 성폭력 예방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잠깐, 돌발 퀴즈입니다. 다음의 초성과 관련 있는 수업 주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성폭력입니다. 두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다음의 초성과 관련 있는 수업 주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적 권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학습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활동은 성적인 권리 알아보기. 두 번째 활동은 나와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 존중하기. 세 번째 활동은 친구와 함께 용기 있게 성문화 실천하기입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활동, 성적인 권리 알아보기입니다. 여성, 남성, 아이, 어른, 누구나 모두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원치 않는 스킨십을 거부하고 내 몸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둘째,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등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셋째, 성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넷째,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다섯 번째,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 모두에겐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의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성적인 권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도 없고, 낯선 사람도 없고, 네가 아는 어른들에게도 없어. 누구도 네 몸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너 외에는 없어. 그게 바로 신체적 자율권이라는 거야. 동의라는 건 그런 거야. 사람들은 모두 다 달라. 어떤 사람들은 않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않는 걸 싫어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편한 것을 결정할 수 있어.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나 마음대로 껴안아도 될까? 아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해. 동의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돼. 내가 안아도 되니? 응, 그래. 손잡아도 괜찮아? 아니, 그러지 마. 알겠어. 누군가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안아도 될까? 음, 나는 그게... 그건 동의를 하지 않은 거야. 아주 간단해. 동의를 구하고 답을 들으면 되는 거지. 만약 동의를 받기 위해 선물을 주거나 겁을 줬다면 그건 동의가 아니야. 종종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이것저것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모 잘 가라고 뽀뽀해줘! 이럴 때도 어린이가 결정할 수 있어. 아니요, 싫어요. 그냥 인사만 할게요. 어린이들이 동의할 권리가 없는 것들도 있어.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투표할 수 없고, 성적인 것에 동의할 수 없어. 어린이니까. 만약 어린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어른이 시킨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야. 어른의 잘못이지 어린이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럴 땐 선생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 왜냐고? 너의 몸이기 때문이야. 누구도 네 몸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 동의를 연습해 봐. 동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린이를 위한 동의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우리는 영상을 통해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것과 내 몸에 대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적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치 않는 스킨십을 거부하고 내 몸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동영상처럼 누군가 스킨십을 요구할 때 원치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거절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등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세 번째, 성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교육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저래야 해 등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당연하겠죠? 여섯 번째, 위계관계에 의한 성적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을 텐데요. 누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신체 접촉을 할 때 기분이 나쁜가요? 또는 누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신체 접촉을 할 때 기분이 좋은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접촉, 싫은 접촉은 사람마다 다르고 내 기분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싫은 접촉을 느꼈을 때 싫다라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 존중하기입니다. 활동 일에서 공부한 성적 권리에 대해 서로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싫다고 표현하면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자신과 타인의 성적 권리를 존중해 주세요. 예를 들어 친구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장난을 할 때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여 즉시 멈추고 사과해야 합니다. 미안, 안 할게. 나에겐 장난과 농담이지만 남에겐 폭력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행위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생식기, 외모 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놀리는 행위.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장난치는 행위. 이런 행동들은 모두 폭력입니다. 세 번째,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거나 매일, SNS, 문자 등으로 보내는 행위.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몸을 훔쳐보거나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등의 행위. 이런 행위들은 모두 성폭력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처럼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폭력입니다. 잠깐, 세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다음에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장난, 농담, 남에겐? 정답은 폭력입니다. 세 번째 활동, 친구와 함께 용기 있게 성문화 실천하기입니다. 실천할 내용 다섯 가지를 공부해 봅시다. 원치 않는 접촉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용기 타인의 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잘못을 했을 경우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피피루의 안전특공대 장난이 범죄가 된다면 동영상을 보면서 성폭력 예방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유나지, 안녕? 그렇다니까 세나, 치마 입었네? 응, 어때? 괜찮아? 너, 무슨 짓이야? 병아리 패티래요! 이건 섬측이야! 당장 사과해! 뭐? 장난 좀 친 거야! 당장 사과해! 미안, 됐지? 유나는? 요즘 여학생 화장실을 훔쳐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이런 행동은 범죄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엄하게 처벌할 거예요. 이상... 동해! 설마 너? 무슨 소리야? 지저분하게 여자 화장실을 왜 보냐? 어제 소연이하고 화장실에서 정말 놀랐어.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야. 난 카메라 소리도 들었어. 어? 나도. 빨리 범인을 찾아야겠어. 야채, 누군가 몰래 여학생 화장실을 훔쳐본대. 뭐? 안전특공대, 출동! 안전특공대, 작전 캐시! 기피로, 탈출! 루시시, 탈출! 녹화, 탈출! 루시시, 탈출! 야채, 전신! 안전특공대, 출동! 자, 당신 상황을 자세히 말해줄래? 칸막이 위로 누군가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 아,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뭔가 못 봤어? 확실하진 않지만 범인이 뭘 쓰고 있던 것 같아. 아! 후드티! 화장실 앞이야. 어? 나 안 해? 아, 피피로! 어, 저거 봐! 급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 것 같지? 피피로의 안전특공대처럼 여러분도 친구가 성폭력 상황에 빠지면 용기 내어 도와주거나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생각하며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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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